김제, 용지에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돼 있어 AI가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피해가 나곤 합니다. 이 농장들을 분산, 이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개 양계장에서 산란계 130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 방역 차량이 하루에 두 차례씩 도로를 오가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AI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마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방역작업도 꼼꼼하게 합니다. 실제 이 지역은 AI가 한 번 발생하면 매번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 지난 2008년 이후 AI 피해액만 643억 원이 넘습니다. 전락도는 지난해부터 50억 원을 들여 산란계 농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밀집된 농장을 분산시켜 AI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전한 농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이주하겠다고 뜻을 밝힌 3개 농장만이 옮겨갈 땅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 가금류 농장으로부터 500m,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너 동네에서 하지 왜 나무 동네에 와서 하려고 하냐. 전락도는 직접 축사를 매입해 폐업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내년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마저도 포기했습니다. AI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밀집 농장 분산 이전 정책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